바로 도착해! 그리고 도착했다. 저의 제품들! 이건 가죽이고 남색은 패브릭! 예쁘네! 머리 잘랐어 유진아? 아니 머리가 길어졌네! 그래? 나도 길어서 좀 찍고 어떡해? 멋지다 유진아 왜 이렇게 매니저 같아 인사 한 번 해줘 원래 귀여운 걸 간출 수는 없으니까 이거 같아 너 이거 최근에 먹은 거야? 좀 오래 됐지? 나 이걸로 슈퍼유즈 이거 많이 이쁘다 근데 신분은 예쁘지 않아? 응 색깔 예쁘다 내 맘엔 들어 별건 없고 전시선물 너랑 잘 어울릴 것 같아 존나 귀여워 뭐야? 브이로그야? 이따 찍고 보는 거야 너랑 잘 어울릴 거야 맨날 잘 어울린다 갤럭시잖아 야 이거 니가 만든 거야? 아니 아니 샀어 진짜 너무 예뻐 예쁘지? 너무 귀여워 얘가 선물 주기에 진짜 좋은 반응인 것 같아 선물 줬을 때 반응인 것 같아 빛 봐봐 오색빛깔으로 빛나는 거야 오늘 하윤이 브이로그 비중 어느 정도 차지할 수 있을까요? 머리 홍보에만 쏟아줄게 감사합니다 머리 홍보에만 쏟아줄게 머리 홍보여 당연 예쁘다 누가 봐도 선인자 아가씨요 여깄에 저희 핸드폰도 꽂으니까 여깄에 저희 핸드폰도 꽂으니까 우왕 예쁘다 우와 예쁘지? 개신예 좀 초록색이었어 영국에서 3000원 주고 샀어 진짜 개신기해 어렸을 때 이런 거 사고 싶어하지 않았어요? 그니까 요술 반지 이거 그워지기 예뻐 맨날 사달라고 했다가 안 된다고 안 돼 진짜! 좋다.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와인 먹어야지. 제일 맛있는 거 해먹는다고? 와인. 유진이랑 나랑 전화하면 환장 콜라보야. 난 발음 안 좋고 유진이 어떻게 안 들리지? 감사합니다. 맛있겠다. 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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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되게 삼첩 반상 같아. 알집이 다 있네. 다 했어? 응. 다 했어. 다 했어. 생일 자가 이렇게 등허리 굽히고 이거 많이 사고 있는 게 왜 이렇게 웃기냐. 진짜 웃겨. 지금 약간 장옥 같은데 우리 사람. 진짜 웃겨. 그래 이게. 이것도 넣어줘. 맛있겠다. 나는 마라탕은 무조건 유진이 믿고 간다. 청경채 좀 넣어줘. 아직 여기 안 갔어. 우리 야채까지 못 갔는데. 화내지 마 청경채 좀 넣어. 청경채가 있어야 된다고. 그런 게 있어야 돼. 숙주 좀 더 넣어줘. 지금 다 넘치겠다. 그러게. 우리 한 6인분 먹고 가게. 맛있겠다. 왜 술 먹고 밥 먹고 뭐 사고 이런 거 밖에 없어. 그거 말고 뭘 해야 돼. 안 하는 거야. 그거 말고 뭐 안 하니까. 그거 말고 뭘 하는 게 있어야 되죠? 밝은 데서 보니까 예쁘네. 오늘 햇살이 너무 없어가지고. 너무 맛있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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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 몰라. 엘리 공 생각나. 부속공. 맞아 맞아. 빤짝이 들어있어. 엘리를 벌써 있던 거야? 커지는 거 맞아? 어. 다 나요? 가야지. 응 가야지. 유진아 생일 축하한다. 생일 축하한다. 부세요. 26돌. 오우 보세요. 한 번에 한 번. 오우 연기. 화재 화재. 화재 경고. 화재 경고. 화재 경고 울린다. 진짜 이거. 발로. 귀엽다. 그니까. 진짜 돌이야. 어이없는 소리도. 유진이 생파만 해주면 울었는데. 이제 울지도 않고. 울어봐. 화내. 울어봐. 울어봐. 감동을 울리는 게 아니라 야 불리면서 울리면 어떡해. 소원도 빌어. 제일 좋은 톤이니까. 소원도 빌어. 용량 많아서 괜찮아. 어 코 빨개졌어. 아 야 우리도 편지 썼으면 세 번 올릴 수 있었는데. 내가 뭐라고 써주신대. 나도 알림피도 울면 안 되지. 유진이 이렇게 봤어. 너 편지 쓰기 좋아. 그러니까. 뭐라고 써주신대. 무슨 멘트가 감동적이었어. 딱 좋은데. 여기 사이즈 엄청 많아서 고민했단 말이야. 짠 날까? 대박인데. 엄청 좋잖아. 그런 생각이야. 먹고 다시 생각해. 먹고 또 잘라. 헤이. 아 박스 해. 미친. 너무 좋아. 나 이거 갖고 싶어서. 나 진짜 박스 필요했는데. 집 많아져서. 나 초록색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? 내가. 오늘도 7년을. 우와. 좋다. 괜찮. 완전 똑같은 파란색이야. 백이랑. 되게 똑같이 생겼다. 소라색. 예쁘지? 일그러지. 절편 아니야 절편? 우리들의 일그러지 짱짱. 이 바자가 아파. 양말 뜯어봐야 돼. 뭐. 그만. 저거. 네, 신나가. 나. 이렇게. 스스로. 너무. 남은 여러가지가. 엄청SHOT. 그리고. 초콜렛. 크로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온피스 예쁘다 끝지? 와 바로 나와 근데 막 그냥 완전 미끄러워지지지 떨어졌네 우리 커플케이브 여름에 시원하게 끼라고 응 진짜 시원하다 귀여워 그냥 나 막 찍어 전문가 다를 짜랬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웬만해 메뉴 복붓이야 아 메뉴 복붓 연금자막 by 한효정 연금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얼굴 나오겠지? 다 같이 하나 없어요 우원 오늘cuss 연금자막 by 한효정 라면된 라면된 그거 하나 6,000원이거든. 3,000원이면 사는데 6,000원이라 못 샀어. 한 둘씩 발 arrival! 뭐하고 깔끔해 완전 깔끔한데 살 것 같아 야 미니멀리스트다 이 정도면 꼬이고 있으면 내가 커피 타줄게 알았지? 아 유진이 잘 부려먹었다 바로 껴 지금 아니 지금 갈아야 돼 그리고 그 케이스 우리 집에 버리고 가 너무 두려워 이거? 손이 안 됐다니까 안 됐다고 얼마? 개 까만데 예쁘네 나 이렇게 못 넣잖아 응 그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놔야지 나 집에 있을 때 겉지를 써가지고 방에 진짜 맨날 처음 찍는거야 내가 언제까지 찍는거야 인테리어 하는거야? 나도 이렇게 놀라는거야? 니가 그 소리 나올 때까지 찍을라 그랬어 이거는 한 개에 두 장 들어있는 LP 이 앨범 진짜 명반이야 그래? 이걸로 찍자 그래 어떤 게 더 명반이야? 어느 쪽이 더 명반이야?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왜? 왜? 냄새나? 뭔 냄새? 나 펜젤닭 같은 데 가서 나는 냄새 오! 진짜 빨리빨리 정리하라고 정리하라고 정리하러 온 사람은 아직 안 써요 아 이거 들어본 것 같은데 세쿠 땡 아 그러니까 2 근데 나는 그렇게는 안 좋아하거든? 너무 젖어서 근데 누가 싸게 팔길래 일단 19,000원인데 어떻게 잡어? 아 그럼 사야 돼 원래 얼만데 따로 아 근데 다 다르긴 한데 대충 3,4만원대? 근데 막 갖고 싶은데 못 구해서 나중에 구하고 이러면 더 올라가기도 하고 3,4만원 3,4만원 똑바로 하라고 죄송합니다 그거 사인판이다 방금 그거? 앞에 봐봐 너무 귀여워 그냥 샀는데 사인판을 보내준 거야 아니 너놓고 와서 프린트인 줄 알았는데 그니까 나도 처음에 못 봤어 밴드 멤버들 사인인가봐 너무 귀여워 민희가 왜 이쁜데 그니까 저 그 밴드 근데 배지훈이 알려준 밴드잖아 아까 사인했던 이거? 아 왜? 응 그 우리 캠핑가서 저 있잖아요 그 왕국날 배지훈이 알려줬는데 노래 너무 좋아갖고 아 팬 됐어 그래서 저 LP 사인 받은 거 자랑했거든 지훈이한테 DM으로 한 일주일 말 답장 왔어 부럽다 그냥 나도 씹었어 애초에 자랑이 목적이었어 답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 헤헤헤헤헤헤 하하 하니 안 맞는 거야 그럴리가 딱 맞는데 딱 맞는데 불빛 자 왕국 도착 유리 서비스 성형 모른 서러워 나 이렇게 오래 걸려 안녕 여보 머리가 단발이네 근데 묶인 거 뭔지 알아? 너 3등이다. 왜? 영어 안 왔어. 안 왔다고? 머리 자르고 있어. 그거 하트 모양이야. 에피. 아니 뭔 소리이냐고. 머리 자르고 있대. 같이 온 거 아니었어? 아니야 아니야 따로 왔어. 우리 밥 먹어. 나 배고파. 배고파고 목 말하면 안 맞을 거 같아. 나 일어난 지 한.. 일단 커피부터 먹어.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해. 그러면 맛있는 걸 말씀해 주잖아. 아 방석 주께 얘들아. 누가 화내려고. 나 너가 더 화낼. 자. 열밖에 붙어 봐. 그냥 말을 그렇게 하는 거지. 실제 그렇게 하겠네. 하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